공간하지 못하랴. 아멘 엘리바스의 충고의 말을 듣고 요비 다시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6장과 7장의 내용인데 6장에서는 자기가 고통당하는 그런 이유와 탄식을 하나님께 아르며 더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욕을 고통 가운데 두실지라도 욕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욕의 생명을 취하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욕의 최선은 차라리 하나님 이 고통 중에 나를 두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취하셔서 나로 하여금 안식하고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런 찬양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은 때로 거절을 선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 이슬 기억하고요 로마서 14장 8전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4절에서부터 이제 친구들에게 굉장히 간절한 그런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 낙심한 자는 바로 욕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는 동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이렇게 그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화살 독을 묻힌 그 화살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오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전능자의 그런 공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친구들 너희들 세 사람은 나를 그래도 위로해 주고 나에게 참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런 동정과 공감과 배려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내 형제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울과 같이 여기서 개울은 이제 와디입니다 건기 때는 바짝 마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제 비가 나오고 홍수가 날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마치 친구들 내 형제들이 지금 너희들이 똑같다는 거죠 변덕스럽고 개울에 물살같이 말씀드렸죠 비가 한번 오면 홍수가 아주 급격하게 막 휩쓸고 내려가듯이 우당 쾅쾅쾅 하면서 그렇게 내려가듯이 그런 개울과 똑같고요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얼음이 녹으면 좀 물이 이제 쌓이다 보면 좀 깊은 것처럼 검게 변하게 되고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이제 서서히 마르게 되고 더우면 이제 완전히 건기가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대상들 무역을 하는 그런 상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길에서 벗어나서 상막함 들어가 멸망하는 이라 이건 뭐냐면 이제 길을 벗어서 아 저기 이제 개울이 있구나 저기 가서 좀 목을 축이고 낙타들 물도 좀 주고 이렇게 좀 기대하고 그런 개울과로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또 대마의 때들도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상인들을 말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스바의 행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아 여기 물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구나 여기 이만큼 물이 찼었겠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욕이 세 친구들이 와서 지금 자신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겉면의 말을 준다고 하는데 욕이 참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겠지 내 이 고통 이 탄식 좀 함께 나눌 수 있겠지 그랬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좀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 그게 이 욕의 마음에는요 아주 칼과 같이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친구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엘리바스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더라 저도 이렇게 신방하고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뭐 옳은 말하고 맞는 말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데 약 먹으라고 그러고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밥 먹으라고 그러고 병원 가보라고 그러고 그게 다예요 맞는 얘기죠 뭐 약 먹으면 되겠죠 병원 가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모습이랑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베의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같이 풀묻보에 들어가고 같이 죽기를 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요베의 세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입만 살아서 옳은 말 바른 말들은 하고 있지만 막 상처가 되고 칼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그런 충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로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칼로 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칼끝이 날카롭고요 그런데 그 상처보다 말로 찌르는 말해도 여러분 굉장히 화살과 같이 막 독이 있고요 칼과 같이 찌르는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서 칼로 난 상처는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하고 또 나중에 성령을 한다든지 하면 또 흔적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그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 친구 셋이 있지만 너희들이 충고하고 건면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물이 하나도 없고 다 마르고 그런 개울, 건천, 와디와 같은 모습 이러구나 아무 쓸모없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거기 뭐 물길이 있었고 뭐 여기에 큰 개울이 없구나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요 22절, 23절에 이렇게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해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헛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뭘 좀 더하달라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대적들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좀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냐 그냥 좀 나를 이해해 주고 내 마음 좀 이해해 주고 나와 같이 좀 그러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번 친구들로부터 진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위로를 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친구 까닭 모르는 고통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 이 친구들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그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제발 그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진심어린 충고를 하게 된다면 나에게 정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조용히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25절 너희들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합냐 너의 그 옳은 말들 그 말들이 내게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이라 너희들이 지금 충고하고 조언한다라고 하지만 책망하고 꾸짖는 그 말들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걸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제발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진짜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 불통하고 불통즉 통한다 통즉 통하게 되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동의보감이 의약저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막힌 곳이 없이 통하게 되면 통즉 불통하고 모든 것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막혀지게 되면 불통즉 통한다 아픔이 온다라는 우리 질병 중에도 동맥 경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혈관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막히는 심장마비 오는 거예요 딱 막혀서 뭐 뇌출혈도 오고 뇌질종도 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정 공정체에서 여러분 대화를 해도 이렇게 불통하는 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그러다 보면 결국 폭발하게 되고 동맥 경호에 걸려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공감 동병 성략 오늘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야구부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다 말은 반으로 줄이고 듣는 거는 배로 넓히고 많이 들어요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 더 많이 들어주고 그래 얘기해봐라 그런데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어떤 공감이나 이 마음에 이게 있어야 이게 느껴져야 대답을 하죠 대화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죠 잘 들어주고 그래서 오늘 남편의 말도 들어주고 아내의 말도 들어주고 자녀들의 말도 한번 들어주고 그렇다고 막 이벤트 하면서 야 지금부터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잘 얘기해 불명 불만 다 얘기해 이게 아니라 정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독백이 아니라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번 진짜 친구를 원하잖아요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 앞에 진짜 이 친구들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크리스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토 예수님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대화가 회복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진짜 위로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유일한 친구 유일한 우리의 위로자 바로 예수님 성령님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조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들 연약함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짜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푸념과 낙심과 절망 탄식까지도 다 들으시고 다 정말 대나무 숲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성령님 의지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화에 정말 칼을 숨기고 독을 품은 사람을 죽이는 칼로 찌르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고 배려하고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언어들 대화들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의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구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